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13일 오전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했습니다. 이날 추석 맞이 장보기 행사에는 이광희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광일, 이현희, 송재봉 국회의원과 지방위원, 주요당직자 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육거리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밖에 민주당 충북도당은 8개 지역위원회별로 도내 구호기관 및 복지시설 등의 온누리 상품권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소셜미디어 테이입니다.